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고도 계속 그런 생각을 비울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분들 나무라든 뭐든 간에 수술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가 오늘 하나도 다루지 않은 거 있죠.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무기휴진에 대해서 조선이 하나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낮은 숫가의 한국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40% 손해. 이게 조선일보의 논조하고 다른 기사인 겁니다. 정혜민 기자가 다룬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 네이버에 어제 제가 캡슐해놨습니다. 142개의 댓글이 실렸거든요. 이걸 손을 썼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지금 조선일보를 들어가게 되면 36개의 댓글밖에 없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이런 댓글들은 대부분 다 지워버린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댓글이 6월 26일 날 조선일보답지 않는 피처버그 대학교 여러분 한국계 의사분에 한국의 의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분명히 142개의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조선일보를 들어가게 되면 36개고 기사도 어마어마하게 찾기가 힘들게 해놓은 겁니다. 검색해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댓글을 한번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여러분들 비판적이거나 좀 정부 당국자들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의견들은 대부분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다 없애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세계의 의사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대부분의 의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수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길기는 십수년을 주장해 왔지만 아무튼 밥그릇 싸움이라며 의사들 여론 앞에 세워서 치욕을 주고 자유를 뺏는 것을 겪게 하지 않았습니까. 외우는 것이 의대 공부에서 훈련하는 건데 이번에 이 일을 겪은 젊은 사람들은 이 일을 잊을 것 같지 않습니다. 조선의 의로가 싸늘하게 죽은 지 이미 몇 개월이 지났다. 누가 와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546명의 이름 찬성하고 12명이 반대했는데 이런 것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오늘 들어가 봅니다. 정부가 아마 조선의보가 협력을 해가지고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기가 찬 거죠.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는데 본인들은 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겠죠. 옳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쪽 원가 보존률이 60% 필수 의료가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필수 의료가가 천덕구리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의료법이 강제하지 않으면 아마도 종합병원들은 필수 의료를 안 할 겁니다. 나라에서 학교에 급식기를 지원해 주면서 급식기는 한 달에 2만 원만 받으라고 했다 칩시다. 급식 만드는 데 한 달에 4만 원이 드는데 나라에서 지원금 1만 원만 학교로 주는 겁니다. 그럼 학교는 1만 원 손해를 보게 되죠. 그나마 학교는 공공기관이라 가능하다 칩니다.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 병원이 기행적으로 큰 손해를 메꾸기 위해 장례식장을 키우고 전공의들 낮은 임금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 저임으로 착지를 해봤으니까 그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야기죠. 건강보험률을 올리든지 그게 부담스러우면 필수 의료보험이라는 자가 부담을 늘려라 이야기죠. 원래 의료보험이라는 공공보조 형태로 출발했으니까 수술가가 심한 경우는 자가 부담을 좀 올리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자가 부담을 올리면 정치적 부담이 따르니까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재정상태가 이렇고 맹장수술을 하는데 우리는 100원인데 미국은 5천 원이니까 100원을 넘고 5천 원까지 올려주지 못하더라도 100원을 일단 맹장까지는 천 원으로 올리고 천 원에서 뭡니까 2천 원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부담을 지금 50% 10% 하시게 되면 지금 20% 5% 정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필수 의료분야의 진로를 받는 개인 부담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잉진로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의료 쇼핑이 왜 생기느냐 과잉진로가 왜 생기느냐 싸기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의 모든 행동이 다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가격을 적정순으로 올리게 되면 자가 부담을 올리게 되면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일 못 올리겠다. 건강보험도 올릴 수 없고 자가 부담을 못하겠다. 그럼 맹장수술을 못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라 이야기죠. 정말 이번에 의료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수렁으로 빠진 데는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조선이 여러분들 선거도 그렇지만 의료인 분야에서도 진짜 여러분들 참 정말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 같은 부역자 언론들이 정부의 쓴소리를 안 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망한 겁니다. 당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296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게 빼아프니까 다 여러분들 지워버린 겁니다. 그 기사를 지금 들어가게 되면 142개 가운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지우고 36개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너무나 본인한테 빼아픈 겁니다. 피처버그 의과대학 교수의 란의학 전문지 란셋에 실린 지가 두 주가 지났는데 그때는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뒷북을 치죠 언론이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빼아픈 겁니다. 신문들이 여러분들 정말 그냥 찌라시가 비슷하게 되어간 겁니다. 필수의료를 위해서라는 의료폭망 패키지 발표 이후에 의료계의 저항사태 중 지난달 두 가지의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숙가 협상에 고작 1.6% 숙가를 올려준 것과 언급실에서 구토한 80대 파킨슨 노인 환자 맥펠란이라는 항구토죄 주사죄를 처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음주운전 상의와 같은 형량의 금고형 형사처벌을 때린 사건이 정부의 필수의료 해결 방안은 보상 없는 무대책 정언뿐이고 여기에 사법부의 의사 때리기는 계속될 거란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필수의료는 정언되거나 말거나 억지로 꼽아놓는다 한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필수과 전문의들은 다 떠날 겁니다. 이런 필수과 전문의들이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변호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 자체가 소송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자체가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뜯어먹기를 무척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특히 의료 소송은 계속 커질 겁니다. 의료 소송이 커지게 되면 필수의료 인력이 공급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의료 소송이 계속 증가되는데 한국인들이 필수의료분야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뭡니까? 미국처럼 가면 되는 겁니다. 의료비에다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의료 소송 비용이 더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선택할 겁니다. 수술 못 받거나 수술 받고 싶으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진로를 못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의료비가 왜 비쌉니까? 약값이 발생하고 여러분들 의사의 시간당에는 임금이 비싸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 미국의 높은 의료비에 상당 부분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배노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료 소송에 대한 보험료가 싸고 좋은 여름 의료 서비스 시대는 지난 겁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공정하게 만드는 문제 해결 능력도 잃어버린 것이고 의료 분쟁을 여러분들 해결해 가지고 적정 수준의 여러분들 진로비를 지불하고 양질의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다 잃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만 반도체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에 여러분들 건설한 제1기 공장을 맞 제1기 공장에 여러분들 가동되자마자 2기 공장을 여러분들 일본에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실행에 옮겨졌다. 사슬의 논지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속도전을 펼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은 속도전의 추억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냐 속도전에 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속도전에 능했기 때문에 공장 건설도 빨랐고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출하는 속도도 빨랐고 모든 것이 속도전이 빨랐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가난해질 겁니다. 그리고 가난해질수록 어마어마하게 내부적인 여러분들 뭐죠 갈등과 분쟁이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약탄력으로 여러분 생산계층을 여러분 조인은 조세 준조세 여러분 정책을 쓸 겁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실험에 옮길 겁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나라가 저는 그냥 눈에 그냥 보입니다. 나라 가는 것이.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볼 때 나라가 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사례인 겁니다. 내 눈에는 전체를 다 종합해서 조명하는데 한 가지 사례가 의료 분쟁이 이렇게 진탕으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그런 비싼 의료비로 지불해라. 당신들이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 여러분들 의사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걸로 그냥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의사 때리기는 계속되고 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변호사한테 돈 되고 또 지금 판사도 나가면 다 변호사 할 테니까 돈이 되니까 뜯어먹는 겁니다. 뜯어먹고 그걸 여러분 유식한 표현으로 경제학자는 렌터시킹 소사이어티로 부릅니다. 렌터 추구가 보편화된 사회 렌터시킹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것을 렌터시킹이란 렌터시킹 렌터를 추구하는 렌터를 뜯어먹는 지대 추구 행위가 만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의료 분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제학을 훈련받고 여러분들 글을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렌터시킹 소사이어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대 추구 사회가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가가치를 제공해서 대가를 받는 사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화와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변호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필수 의료의과의 의사들인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선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호막을 만들거나 숙가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싼 게 비지덕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시절 다 간 겁니다. 이번에 그 전공의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최소 우리나라의 5배 정도의 숙가입니다. 5배가 높고 의료 소송은 15분의 1인가 그럴 겁니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료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이 이분이 말씀하셨던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2013년에서 2018년에 한국의 의사 형사 고발 건수는 일본의 15배 연국의 566배입니다. 한국에서 의사하기 힘듭니다. 본인이 타고난 필수 의료 인력으로서 이름대로 최고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이러면 활동하기 힘듭니다. 이 의료 분쟁이라는 것은 렌트시킹 소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한국인이 갖고 있는 dna가 합쳐져 가지고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고 사기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소송이 딱 그대로 나온 겁니다. 뜯어먹는 겁니다. 뜯어 뜯어먹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뜯어먹는 나라가. 이 보시게 되면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의료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사들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안 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병원비를 소송 발생 가능한 소송 비용을 의료비의 이름 증가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수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 뜯어먹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보면 한 나라에 이런 소송을 걸거든요. 돈을 뜯어먹기 위해 가지고.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혼 소송에 대한 것도 부추계가 여러분들 이혼을 만들어서 이혼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의사를 악마 만들기에 온갖 힘을 다 쏟더니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신이 드는가 봅니다. 대한민국만큼 의사 개개인의 역량으로 버텨온 나라에서 의사 돈벌이로 그 난리를 치니 그러나 늦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그냥 깨어난 겁니다. 인재들 개개인의 희생으로 버텨온 한국 의료는 바이바이입니다. 붕괴만 남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거를.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의사들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그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꼭 사태가 터져야 소를 잃고 외양강 고치는 격으로 뒷북이나 치는 언론과 보건복지부 사법부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가라스 현재의 시점까지 왔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의 판도라의 문을 연 사람들이 결자해지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면 이제 의사들의 히포클라테스 정신이니 이런 거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 사회는 대통령의 경쟁력 관료들의 경쟁력 다수 국민들의 민도 다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지탱되어 왔는지 전공의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착지해 왔는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늦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한들 죽은 음료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죽창 들고 죽이게 하더니 조선일보가 왜 이제와 설메시 발을 빼려고 하는 겁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여러분들 정부의 좀 비판적인 댓글은 다 없애버리고 뭡니까? 내가 어제 그래도 잘 이렇게 담아놔가지고 다행입니다. 이거 다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한국의사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숫가로 급여 진로를 강요하면서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 부담을 낮게 유지하고 수익은 그나마 국가에서 가격 지정을 해놓았지만 조금이라도 흑자를 보는 비급여로 적자를 만회하는 구조로 구성됐습니다. 병원 수질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비급여 분분을 가지고 운영해왔던 겁니다. 의료 접근성은 저숫가로 인한 수익선 낮은 진로라도 의사들에게 박리다멸이라는 동기를 제공해서 환자를 최대한 많이 보게 유도하여 영국에서 공무원 의사들이 하루 15명 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의료 접근성을 가지게 된 것이 한국의 의료체계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료계약 등에 영국 아니면 미국식 결말 많이 기다릴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가가 낮기 때문에 진로 횟수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체제 하에서 의사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의료비가 자동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간단한 수식도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나는 참 어떻게 서울 법대를 나와 가지고 저 연배에서 이런 사법고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쓰는 것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본인이 멀쩡한 체제를 완전히 뭡니까 박살냈습니다. 어쩌면 젊은 전공이들하고 여러분들 의과생들한테는 좋은 일일 겁니다. 왜 깨어나게 됐습니까 전화비복이라고 전공이들하고 이런 젊은 의과생들은 창창한 세월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민낯을 본 겁니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원전에 대한 탈원전 정책이 부활할 거라 생각해 가지고 카이스테이름들 원자력공학과 지원생이 평소 20명에서 3명과 2명으로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의과생들과 전공이들은 창창한 앞날을 대비하여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세상만사 돌고 돌기 때문에 결코 그분들에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은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면 아쉽게 된 거죠. 이제 싼 의료 폐암 여러분들 진단받고 한 달 만에 수술하고 이런 것은 이제 안 좋아질 겁니다. 그 일을 윤 대통령께서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셨고 지금도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뭉개면 만사행통하리라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본래 천성이 그러니까 만사행통하는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이름대로 새로운 종류의 정상상태가 되게 되면 생명관련과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공이 포함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박살낸 겁니다. 박민수 차관과 김윤 교수와 윤 대통령이 바보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비전문가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의 의료 문제를 여러분들 그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윤 대통령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불습에 뛰어든 겁니다. 김윤 씨는 알았던 것 같고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것 같고 박민수 차관은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잘 몰랐던 알았던 간에 최종 책임자니까 더 벅스탑 히어 헨리 트루만 여러분들 맹폐 갖다 놓고 여러분들 폼 잡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지금 대란을 일으켜 놓고 혈시에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이 돈의 단 몇 프로만 필수 의료 분야 지역 의료 분야에 지원하면 해결될 일을 정치에 써먹느라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정부입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 돈의 이런 몇 분의 일만 투입해도 이런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이 어리성과 이 이런 무지함과 이 무도함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시간에 걸친 뇌수술의 의료진이 보통 6명 이상입니다. 수술비는 딸랑 500만 원 남짓합니다. 미국 같으면 3천만 원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는 일이 국민적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용자 측에 또 부담을 해야 되어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게 되면 현재 이 소위 수술과 같은 바이탈학과 여러분들 진로비 내역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고 개인 부담 비율을 좀 높이자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야기죠. 언제까지 젊은 애들 그렇게 약탈하고 여러분들 수탈해가 여러분들 먹고 살 거냐 이야기죠.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현대법전의 여러분들 모법에 해당하는 유스티아니우스 대제가 만든 유스티아니우스의 법에 2종과 3조의 정의에 대한 정의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 하면 각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공이야 여러분 전문의들을 그렇게 뭡니까 빨아먹을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5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하는데 다른 여러분들 뭐죠 식도라든지 위장이나 이런 부분은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모르겠는데 6명이 팀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제가 수술 현장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톱이 여러분들 교수가 계실 거고 그다음에 전문의가 여러분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전공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간호사분들이 계시겠죠. 그 팀이 6명 정도가 되겠죠. 제가 추측한 데는 거기서 이러면 가장 구전일을 전문 전공의들이 다 하겠죠. 그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수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나라가 사실을 보려고 하자는 그런 정직함도 없고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 그렇게 의지도 없는지 가끔 가다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치지 않고 어떻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겠냐 이야기죠. 여기 그러니까 낮은 숫값도 손을 대고 의로진을 늘려야지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조선과 동화뿐입니다. 늦었지만 청문회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로 붕괴의 현장과 심각성 2천명 정원이 과학적이도 근거가 없다는 것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로계획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의 결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을 위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숫가라는 이야기는 숫가를 올리면 자기 부담하고 여러분들 건강보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담을 좀 올리자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건강보험에 여러분들 손을 댈 수가 없으면 제 이야기의 요지는 건강보험을 올려가지 여러분들 다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